순인의 흑염소입니다. 이번 시간은 이전에 몇 번 귀농해가지고 월 200만원 정도를 벌려면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2023년 12월 현재 시점 기준으로 모델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. 월 200만원이면 시골에서는 밥 먹고 사는 정도는 되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갖고 농장 모델을 만들었는데 사육두수가 평균 항상 150도 정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성축 암컷 종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새끼난기위에 큰 염소 암컷 염소고요 그 다음에 자축 새끼염소 그 다음에 육성축 한 3개월에서 한 10개월 정도 성축은 한 12개월 정도 된 염소 100도하고 어미염소 50도 해가지고 150도가 기본으로 잡히고요 종빈의 무게는 흑염소 기준입니다 평균 무게를 40kg로 보고 자축이나 육성축 등 무게는 25kg로 했습니다 뭐 새끼하고 다 큰 거하고의 평균 정도로 보면 되고요 출산율은 연간 1.5회 정도고 2년에 3번 정도 출산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출산주스는 회당 한 번 낳을 때 평균 1.7도로 보고 조금 이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회사율은 한 30% 정도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수입금액이 얼마가 되느냐 월 576만원이 나왔는데 이 기준은 연간 출하두서 판매하는 염소 숫자를 얘기하는데 판매하는 숫자가 개략적으로 연간 자축 새끼 생산하는 정도의 말이 하고 비슷하다고 보는데 종빈이 50두가 1.5회 정도 해가지고 1.7도를 나아가고 회사율 30% 잡았으니까 70%를 곱하면 약 90두가 나옵니다 90두를 12개월로 나누면은 뭐 한 8마리 한 달에 출하하는데 일단 90두 곱하기 40kg에 한 마리에 kg당 18,000원 지금 숫것은 거시장에서 한 2만원 정도 하고요 뭐 그러니까 18,000원 정도를 잡았는데 총 수입금액은 6,480만원이고 이 연간 수입을 가지고 12개월로 나누면은 576만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출금액은 얼마가 되느냐인데 월 345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사료비가 가장 큰데 일단 암컷 종빈 그러니까 새끼 난 염소들을 일단 배합사료하고 건처를 주는데 kg당 평균 600원을 잡았고 50마리에 40kg 곱하기 염소부개의 한 3% 정도를 사료 건처를 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그렇게 잡았고 365일을 하면은 1314만원 그러니까 암컷 모축의 사료비는 109만5천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축 육성축 성축 100마리의 사료비는 똑같이 kg당 600원 해가지고 100두 곱하기 15kg 평균 무게입니다 곱하기 3% 그 다음에 365일을 하면은 1642만5천원이고 월 백두 사료비는 136만8천750원입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는 이제 경우에 따라 다른데 좀 편안하게 하면은 일 하루 2시간 정도면은 염소를 사료 주고 관리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물론 농장 상황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지만은 일단 미니몸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시간에 365일 곱하기 시간당 만원 하니까 연간 730만원이 들어가고 월 60만8천원 부대비용은 이제 약품이라든가 여러가지를 관리하는 비용들인데 마리당 3만원 곱하기 150도 하면은 연간 450이고 월 37만5천원입니다 그래서 총 비용을 월 비용을 하니까 345만원이고요 그래서 월 수지 수입 안하수 지출 손익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순수입은 231만원 거의 200만원에 입각하는데 이게 비즈니스 모델로 제가 잡고 어느 정도 다당하지 않나라고 해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귀농에서 흑염소 농장으로 월 200만원을 부리면은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